네이버 뮤직 회원님, 둘, 셋, 박칸! 안녕하세요 박칸 소련단입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의 스페셜 앨범 화양연아 Young Forever가 드디어 5월 2일 자전거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번 타이틀곡 제목은 불타오르는데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분위기가 아주 아주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화양연아 시리즈로 작년 봄에 찾아뵙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이번 스페셜 앨범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화양연아 시리즈 정말 떠나보는 게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정말 떠나보는 게 싫은데요 이번에도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불타오르는 외에도 많은 신곡과 그리고 리믹스의 보전의 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깐요 놓치지 마세요 꼭 모두 감상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공개된 뮤직비디오 꼭 체크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방탄 소년단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바윗 바윗 감사합니다.